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발언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이른바 망언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집중 점검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5.18 망언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진실 왜곡, 그 원인과 대책을 점검한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는 진실 추구를 통해서 망언의 역사를 하루빨리 청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역사적 진실이 밝혀진 사건에 대해 망언이 나오는 이유와 사회 지도층마저 근거 없는 루머에 휘둘리는 이유,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마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등을 물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지시해서 검찰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정황에 대해서는 다 역사적으로 또 우리 검찰이 다 조사를 했는데 왜 이런 망언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패널로 출연한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과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진실이 통하지 못하는 원인을 정치권과 언론 등 사회 전반에 내지한 민주주의 정신과 제도의 미성숙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7체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평화적으로 뽑는 그런 민주주의의 큰 틀을 하나를 완성했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알고 보면 직선제를 넘어서서서 우리 사회의 모든 의사결정구조를 자유롭게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해가는 하나의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최양부 전 수석은 또 광우병 쇠고기 파동의 경우 전문성을 갖지 못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언론에 의해 증폭되며 판단력이 흔들리게 된 데서 비롯됐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란도 과학적 조사 결과까지 불신하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개탄했습니다. 김상겸 교수도 전문가마저 양심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지 믿기 어렵다는 사회적 불신이 팽배하다면서 토론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전문가라지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말을 했느냐 난 그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선입관, 진영론이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대해 최양부 수석은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고군분투한 끝에 국가부도 사태를 막은 것과는 전혀 다르게 왜곡됐다고 지적했고 김상겸 교수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면서 진실을 알리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려는 데서 진실 왜곡과 망언이 나온다며 이러한 우리 사회의 망언의 역사를 하루빨리 극복하자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뉴스 김봉래입니다.